테슬라 모델 3 사진 테슬라 모터스 홈페이지 미국 테슬라 모터스의 신형 전기차 모델 3의 한국 타이어 제품이 탑재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 3에 사용할 타이어의 메인 공급 업체로 한국 타이어를 선정했다. 한국 타이어 측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테슬라 본사를 방문해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타이어는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는 모델 3 전용 타이어를 제작해 테슬라 측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 타이어는 내년 말 출시를 앞두고 40만 대의 예약 주문이 몰려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차는 한 번 충전으로 기존 전기차의 2배인 346km를 주행할 수 있다. 가격은 테슬라의 기존 전기차 모델 S의 절반 가량인 3만 5천 달러, 약 4천만 원로 책정됐다. 알래원한경닷컴 기자 ANHW at 한경.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